피아노 한국 마스터하기 이렇게 배우는 것도 꽤나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단기로 연주하고 싶은 한 곡만 집중적으로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오롯이 나 자신에게만 온 힘을 쏟아서 매일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쌓이면 내 마음도 어느 한 부분은 마스터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오늘도 같이 얘기할까요? 설레는 밤 김예은입니다 It's nine o'clock on a Saturday The regular crowd shuffles in There's an old man sitting next to me Making love to his tonic and gin He says, son, can you play me a memory? I'm not really sure how it goes But it's sad and it's sweet and I knew it complete When I wore a younger man's clothe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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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ing us a song, you're the piano man Sing us a song tonight Well, we're all in the mood for a melody And you've got us feeling all right Now John at the bar is a friend of mine He gets me my drinks for free And he's quick with a joke Or to light up your smoke But there's someplace that he'd rather be And the waitress is practicing politics As the businessmen slowly get stoned Yes, they're sharing a drink They call loneliness But it's better than drinking alone Sing us a song Sing us a song, you're the piano man Sing us a song tonight Well, we're all in the mood for a melody And you've got us feeling all right It's a pretty good crowd for a Saturday And the manager gives me a smile Cause he knows that it's me They've been coming to see To forget about life for a while And the piano sounds like a carnival And the microphone smells like a beer And they sit at the bar And put bread in my jar And say, man, what are you doing here? Sing us a song, you're the piano man Sing us a song tonight Well, we're all in the mood for a melody And you've got us feeling all right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오늘 첫 곡은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들으셨어요 피아노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여러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배우고는 싶은데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기 어려울 때 직장인들은 취미로 또 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한국 마스터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의 확실한 레퍼토리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네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번호 샷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어플마이게이는 무료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양님, 서울 캐시오 가실까요? 2019 서울 캐시오 5월 3일부터 5일까지 일산 캠텍스에서 반려묘를 위한 다양한 제품과 사료, 정보가 소개됩니다 집사, 너가 다녀오라 검색창에 서울 캐시오 미래전람 홀라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반총불이 대바사 홀라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고려 기프트니까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반총불원 고려, 고려 기프트 코코코 코지마 끝까지 시원하죠 코코코 코지마 머리끝 발끝까지 코코코 코지마 뭉치고 뻐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이 안마이자 코지마 코코코 코지마 코지마 안마이자 요정사람 많이 먹는 유산균 뭐지? 집집마다 유산균은 여에 쓰다줘 장소까지 살아가야 진짜 유산균? 그러니까 냉등 매송 여에 쓰다줘 여에 쓰다 유산균 울트라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 대한민국 유산균은 여에 쓰다줘 1588-4966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작업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니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집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일할 때 있는 모든 옷에 더 큰 가치를 담아 컴퍼니웨어라고 부르자 당신이 일하는 모든 곳에 컴퍼니웨어 집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집앤 지식산업센터는 모두 똑같다? 무슨 소리? 업무 시설에 복합 쇼핑몰과 빌트인 주거 예정된 멀티플렉스 영화관까지 갖춘 초대형 지식산업센터 봤어?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 복합문화도시 6월 인천테크노밸리 유원센터가 비즈니스의 판을 바꿉니다 문의 1833-5553 배우건설 2019 수원 베이비엑스포 수원 임신출산 유아교육 박람회가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광교신도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첫 번째 막을 올립니다 수원 성남 용인 동탄 경기 남부의 새로운 유아시장을 열어갈 수원 베이비엑스포에 많은 참가 바랍니다 아름다운 너와 함께하는 밤이야 따뜻하게 위로가 되어줄 시간이야 혼자서 잠을 중할 때 온기를 더해줄 뭔가 필요해 여기 귀 기울여줄래 마 베이비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여기는 KBS쿨 FM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사장님 해고 내가 사장님 님이 원래 꿈나라 가 있을 시간인데 남편이랑 팩 하나씩 붙이고 나란히 누워서 오손도손 얘기 나누다 잘 시간을 놓쳤어요 남편이 발마사지 서비스도 해주니 피로가 싹 사라지네요 하셨습니다 발마사지도 해주시고 남편분이 같이 팩 붙이고 오손도손 얘기도 나누고 저 부부 사연 중에 이렇게 아기자기한 사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어떤 얘기를 나누셨을지 아주 설레는 밤까지 더해져서 힐링템들이 가득하네요 밤에 피로 제대로 풀리셨겠어요 백종원 님이 출근했다가 중간에 외근하고 시간이 생겨서 잠깐 집에 들렀는데 아내가 너무 놀라더라고요 알고 보니 집에 온 택배 개봉 중이었어요 무려 다섯 개 그거 다 필요한 거였겠죠 근데 저를 보고 왜 그리 놀랐을까요? 제 것도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을 텐데 크크크크 하셨네요 없었나요? 다섯 개 중에 무려 다섯 개 중에 왜 없었을까요? 크크크크를 잔뜩 써주신 걸 보면 왠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에 어떤 물건들이 주로 있었나요? 보통은 이게 되게 공통적이거든요 건강식품 좋아하는 분들은 줄줄이 건강식품만 계속 오고 화장품 좋아하는 분들은 화장품만 계속 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약간 좀 공통되는 편이거든요 화장품 립은 직접 발라보고 사야 돼요 립은 직접 발라봐야 되고 그런 화장품 종류 말고 약간 기초 화장품 어떤 팩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 뭐 아니면 가끔 건강식품일 때도 심심치 않고요 솔루션스의 러브 어게인 듣고 다시 올게요 러브 어 러브 이미 새파랗게 질려버린 내 마음 녹여줄 그대 내게 와준 거야 와이 어 와이 너를 본 순간 머릿속에 이성은 무너져 하늘 안 그대가 번져 비온디 어둠이 가득 내 눈 안 그대를 가득 stuck in your eyes love again whoo who nobody knows 다치없어 모르는 걸요 whoo who no one knows 그때 원하는 운명인 걸요 뭐 지금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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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can you feel it cause I feel good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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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커지는 적 말카드 love oh love 이미 새빨갛게 달아오른 내 마음 위험해 그 달을 녹일 것 같아 bye goodbye 여기 처음 지난 이별 노랜 fly away 아주 멀리 get out love the galaxy whoo who my better knows 다치없어 모르는 걸요 whoo who my better knows 그때 원하는 운명인 걸요 뭐지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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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can you feel it cause I feel good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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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cause I feel just like how do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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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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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시간 동안 들어줬어요. 친구 덕분에 잠 설쳤네요 하셨네요. 이거 3시간 정도면 힘들만 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해봤는데 전화기가 계속 뜨거워지고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다가도 계속 몇 시간째인지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인지를 하게 되면 좀 더 지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친구는 좀 괜찮아진 것 같나요? 그게 중요한데. 그래도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한 것만으로도 친구는 많이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아, PD님 방법이 지금 메시지로 떴는데 배터리 나간 척 끊으면 된답니다. 정말 친구의 소중함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나 혼자 살아가는 거지. 응, 응, 헤어졌어? 그래 알겠어. 배터리 나갔어. 이렇게. 나 시간 없어. 귀 아파. 귀에 땀 차. 이런 거. 어쨌든 정말 큰 힘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호님. 잠은 좀 설쳤지만 그래도 친구분께는 큰 힘이 되셨을 거예요. 우리 PD님 같은 친구도 있으려고요. 그렇죠? 오늘 하루님이 중간고사 기간이라 열심히 공부 중이에요. 친구에게 시험 기간에는 라디오가 짱이라고 강추했더니 걔도 콩 깔고 듣더라고요. 예디 목소리 엄청 좋다고 검색도 해보고요. 저 밤새서 공부할 건데 성공할 수 있겠죠? 정승환의 우주선 틀어주세요. 하셨네요. 아, 그렇죠. 시험 기간에는 정말 라디오에 도움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도 좀 편안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면서 집중하기가 괜찮은가 봐요. 친구분이랑 오늘 하루님이랑 중간고사 열심히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정승환의 우주선. 요새 너무 좋더라고요. 듣고 오겠습니다. 잠이 잠 오지 않던 밤 끝이 없을 걸 알지만 나는 먼 여행을 시작했죠.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 향기도 없는 곳 빛이 되어줘요. 빛이 되어줘요. 아득이 꿈처럼 보이던 수많은 추억이 스쳐가네요. 익숙했던 익숙했던 궤도 밖으로 까만 저편 너머로 뒤돌지 않고 가다 보면 언젠가 그댈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가끔씩 외로울 때면 소리낸 노래를 부르죠 소리낸 노래를 부르죠 음 그대에게 닿긴 어쩌면 나의 이 여정은 그대란 우주를 헤매는 걸지도 익숙했던 궤도 밖으로 나만 저편 너머로 뒤돌지 않고 가다 보면 언젠가 그댈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목대로 바뀌어버린 계절과 불안한 나의 그림자 속에 오늘도 난 그걸 찾고 있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을 다 잃어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을 다 잃어도 나의 마음 깊숙이 새겨진 그대 중력이 날 이끌며 유성처럼 달려갈게요 내 여행의 끝은 그대죠 고맙습니다 사랑은 소리 없이 찾아와 내 가슴을 떨리게 만들죠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를 그냥 만져보는 나를 보내요 두근거리는 맘을 달래고 그대에게 전화를 했지만 들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 오늘따라 너무 그리워져요 나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 사랑한다고 세상에 말할 거야 나 비록 가진 건 하나 없지만 행복을 줄 거야 오직 너 하나면 충분해 사랑은 내게 상처뿐이라 두 번 다시 인하기 싫었는데 널 만난 그 순간 알게 됐어 바보처럼 겁이 많았다는 걸 나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 사랑한다고 세상에 말할 거야 나 비록 가진 건 하나 없지만 행복을 줄 거야 오직 너 하나면 충분해 저 밝은 별처럼 지켜줄 거야 어디에 있든 너를 비춰줄 거야 내 가슴 안쪽이 사라지는 난 그때는 말할게 나를 받아줘서 감사해 사랑하게 해줘서 고마워 오늘 하루님의 신청곡 정승환의 우주선에 이어서 강선민님의 신청곡 김범수의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듣고 왔습니다 주님 앞님이 아이가 크니까 엄마보단 친구랑 노는 걸 좋아하네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점점 줄어드니 저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졌어요 무얼 해야 할까 난 무얼 잘했던가 저를 위한 시간을 꿈을 찾는 중입니다 하셨네요 음 분명 이런 시간을 간절하게 바라던 때가 있었을 텐데 그냥 엄마로서의 입장이 그리고 시간이 더 익숙해져 버리신 거죠 이럴 때는 그냥 큰 것을 바로 이루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 정말 소소하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일단 먼저 배워본다든지 음 차근차근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너무 막연한 꿈이야 라고 멈춰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를 많이 하는 것도 더 힘든 음 상황인 것 같고 하나하나 떠올리시면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유진님이 설밤 들으면서 공부하는 중인데 친구로부터 문자가 와서 봤더니요 친구도 설밤 듣던 중에 예원언니 팬인 제가 생각났대요 시험 끝나고 친구랑 오픈스튜디오 갈 거예요 그때까지 집에서 예디 목소리 들으면서 공부할게요 예디도 우리도 화이팅 하셨네요 네 팬이군요 고마워라 고맙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는 걸 보니까 새벽 시간에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고등학생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요새는 중학생들도 새벽에 공부를 많이 하나요? 네? 초등학생도 새벽 시간에 공부를 해요? 정말로요? 아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진짜로 제가 너무너무 예전 생각을 했나봐요 초등학생은 그래도 일찍 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어쨌든 그렇다면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겠네요 음 오픈스튜디오 시험 끝나면 꼭 놀러오고요 그때까지 설밤이 아주 좋은 공부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선미님이 처음 들어봐요 신랑이랑 사소한 일로 다퉈서 마음이 무거운 밤이네요 라디오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볼게요 고마워요 예원님 하셨네요 싸움은 싸움은 늘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되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변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주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를 하다보면 아 시작은 이거였구나 결국 이 작은 것 때문에 시작이 됐구나 그러다 보면 좀 객관적인 눈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상황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정리를 하는데 설밤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8048님의 신청곡 앤마리의 2002 들을게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낙 워낙 노 Hirn 노 Hir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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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는 밤에 살며시 기대어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나도 괜찮겠다고 그럴 때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아니었나 봅니다 당신은 다정했고 따뜻했고 따뜻했고 손 내밀어졌고 내 방에 남아있는 그 사람의 흔적들 내 맘에서 고스란히 자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했습니다 언제쯤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언제쯤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그저 기도할 뿐이었다 나에게 다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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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먼 길 갔다 오는 그 길에 내 곁에 있는 그대를 보고 혹시 되돌아갈지 모르니 그만 돌아가줘요 그대에겐 참 미안하지만 지속 꿈속에도 기다려지는 내 사랑 그녀뿐이죠 난 맘에 두지 말아요 또 다른 사랑할 수 없는 날인가 내 꿈속에 다녀가는 그녀 잊을 수 없는 날 이해해요 그녀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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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미안해하며 언젠가는 날 찾을 그녀죠 편히 돌아올 수 있도록 내 곁을 키워두고 싶어요 영원히 울 수 없다고 해도 추억만은 지키면 그때 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노래 성시경의 내 안의 그녀였습니다 분명히 좋은 사람인 거 알겠거든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알겠거든요 근데 도저히 나갈 수 없게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없게 나의 손발이 묶일 때가 있죠 그리움에, 미련에 도저히 혼자서는 풀 수 없게 묶여버릴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이 느슨해질 때가 오겠죠 누군가 싹둑 끊어내줄 때가 오겠죠 머지 않은 때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에서는요 현대 해양 레저에서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탑승권 천연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문화선물도 준비되어 있어요 193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 더픽션 티켓 1인 2매씩 5분께 드립니다 설레는 밤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신청사연 남겨주세요 552260님이 저는 항상 남편이 퇴근하면 하루종일 무슨 일이 있었고 딸은 어떻게 놀았는지 제가 육아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잘조잘 말해요 남편이 웃으면서 들어주면 그걸로 하루의 피곤을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이게 저의 소확행입니다 언제나 제 얘기를 들어주는 남편에게 방송을 통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하셨네요 하루종일 너무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하루의 마무리 하루의 마무리에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날 수 있죠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럴 땐 참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5260님의 남편분 듣고 계신가요? 5260님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남편분과 잠깐 나누는 그 이야기가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우리 설밤 가족들 정말 고맙다는 인사 드릴게요 더불어 저의 진심도 얹어서 한번 전달해 봅니다 하루의 피곤을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정말로 울지 않아요 밖에서 되게 비웃네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활짝활짝 웃으시는 거죠 엄청 웃기신가 보네요 네 자 9218님이 5월 1일이 저희 부부 결혼 14주년이라 여수로 가족여행 떠납니다 숙소도 돌산공원이 보이는 호텔로 예약했어요 오동도는 정말 오랜만에 가는 거라 많이 변했을 것 같았어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녀와서 여수 풍경 사연이랑 추억들 보낼게요 사랑해요 예디 하셨네요 우와 결혼 14주년이면 10년이 넘었으니까 긴 세월을 함께 하시면서 많은 게 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녀분들도 생기셨을 거고 많이 컸을 거고 또 환경도 바뀌었을 거고 14년 동안 쌓여온 얘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여수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다녀오시고 나서 또 사연 보내주세요 하셨죠 성민안님 저 고2 첫 시험 보는데 잘 보라고 예언매직 해주세요 우원제 향수 신청해요 하셨네요 고2 첫 시험 아 그렇군요 네 참 고3 친구들도 너무나 고생이 많지만 고3을 앞두고 있는 고2 고1의 마음도 쉽지는 않겠죠 첫 시험이면 또 떨릴 텐데 긴장하고 준비한 만큼 꼭 잘 보길 바랄게요 연 매직 네 우원제 향수 신청해 주신 곡 듣겠습니다 고3 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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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여기서는 현재란 말이지 무의미하니 뜬 구름 잡니만이 하는 문제에선 포기가 정답이라는 거지 그니까 please talk about the past 그게 다르건 없지 철창을 두고 안가 밖을 정하는 건 내 몫이니 밖과 바람 좀 쐬는 게 꿈이라고 치면 바꿀 수 있는 건 내 시야의 포기니 여길 밖이라며 하지 역으로 되게 밖이라며 하지 누군간 탈출을 꿈꾼 적도 또 누구는 순종을 택한 것도 어찌 보면 최악속 최선을 다한 거니까 그게 최악속이란 게 딱 한 거지 뭐 딱 한 가지 향수가 문제가 된 거지 딱 한 가지 향수가 문제가 된 거지 그래 향수가 문제가 되지 지옥 같던 과거도 막상 지나가면 추억이란 말로 탈바꿈색만 잿빛 도는 장면이고 돌고 도는 날들인데 미쳐 도는 건 정작 내가 되지 위상 대피로 갔던 연남철 길이 그립단 건 나필이 지금을 기억할 만한 거지 삐진 친구의 툭 튀어나오니 이제는 웃음을 쿨하게 넘길 것 같은데 아무리 해봐야 후회밖에 떠남겠어 지친 하루와 불가피했던 피로 이제는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래 봐야 뻗을 수 있는 건 내 핀 주먹밖에는 없겠어 난 무엇을 위해 행하는가? 대체 난 무엇을 위해 행하는가? 그게 행복을 위한 거라면 나를 행해도 괜찮은가? 난 무엇을 위해 행했던가? 대체 난 무엇을 위해 행했던가? 누군가의 불행이 내게 행복이 될 때 어찌 그리 행했던가 나 이제 알겠지 모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 이제는 피부로 느껴지지 기억 하나 못 든 게 일루즈는 우리가 타협하는 이유 한순간 그 찰나의 이후 각색은 자유롭지만 목 안으로 바뀌고 그 기분은 네가 이겼을 때 괜시리 이쁘게 저는 것과 비슷한 거지 누가 지쳐서 전에 침을 뺏고 싶겠냐고 그러니 향수라는 거지 과언은 착각으로 덮겼다고 뻔히 닿으면 속도 그리운 건 한계라고 부른다고 뻔히 닿으면 속도 그리우니 이걸 향수라고 부른다고 여기 모두는 불운하고 여린 것을 감안하고도 용서가 안 되니까 처치 그래 그치면 그걸 무릅쓰고 아니면 다행히도 버틴 능력을 갖추었지 그걸 여기선 향수라고 부른다고 우린 향기로 계속 압당해 I can't let go 어딜 봐도 네 모습이 보이고 울어지는 내 맘 숨 쉴 수가 없어 baby 단 일뿐일 정도 I can't let go 어딜 봐도 네 목소리 들리고 울어지는 심장 숨 쉴 수가 없어 baby 단 일뿐일 정도 한순간도 단 일뿐일 정도 그날 넌 머리가 맘에 안 들고 눈이 부었다고 다시 잠들고 난 외투를 벗으며 말없이 삐지고 전화길 들어 밥을 씻기고 커튼을 치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watchin' dvd's just you and me 어깨에 기댄 너의 숨소리 난 나가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했지 무섭게도 이런 기억들이 아직도 날 괴롭힌다 문득 네가 했던 농담들이 기억나고 무너진다 아무것도 아닌 순간들이 오늘도 날 귀엽는다 문득 네가 짓던 표정들이 기억나고 부서진다 I can't let go I can't let go 어딜 봐도 네 모습이 보이고 울어지는 내 맘 안 숨 쉴 수가 없어 baby 단 일뿐일 정도 시간이 멈추고 심장이 멈춰져 I can't let go 어딜 봐도 네 목소리 들리고 부서진 심장 안 숨 쉴 수가 없어 baby 단 일뿐일 정도 한순간도 단 일뿐일 정도 밤에 가둔 창가 옆무퉁이 구석자리에 앉을 때 손을 포개 놓지 왼쪽 다리에 피곤해 아픔할 땐 닦은 눈물을 보고 내 그리곤 바보처럼 웃어 양볼에 보조개 물을 마실 땐 항상 세워둔 새끼손가락 눈이 부셨어 윤기나던 검은 머리 갈아서 튼 젓가락질조차 매력이라 말했어 물어 튼 입술도 난 영원하길 바랬어 This is L.O.B.T를 이그사소했던 기억이 맘을 뒤섰고 날이 뒤엎고 눈물은 끝이 없지 사랑을 폭풍으로 흔들지 못하는 맘을 몰아치는 빗물 한 방울 The Little Memory 술잔처럼 비워진 두명해진 우리 작은 추억들 둘이 길어 돌아봐도 다시 만들 수 없는 그대와의 기억 어젯밤 꿈처럼 선명한데 날 떠나네 I can't let go 어딜 봐도 네 모습이 보이고 울어지는 내 맘 숨길 수가 없어 믿어내뿐일 정도 시간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게 Can't let go 어딜 봐도 네 목소리 들리고 벗어지는 심장 숨 쉴 수가 없어 믿어내뿐일 정도 한순간도 다닐뿐일 정도 한순간도 다닐뿐일 정도 한순간도 다닐뿐일 정도 한순간 다 내 눈부는 잔뜩 막히면 또 I can't let go 손톱을 잡은 세상에 한순간 너 달콤한 둘만의 비밀도 아름다운 맘 막을 수 없는 그 다음에도 그래도 우리 그대 얘기해도 그냥 될 수 있을까 내 또 나를 안고 삼고 있던 소라도 그 다음 다 먹히지 못해도 아직 한순간 너를 달고 잊혀도 되돌릴 수가 없어 성미나님의 신청곡 우원제의 향수에 이어서 에픽하이와 타루가 함께한 1분 1초까지 듣고 왔습니다 태평이오님 낮잠을 잤더니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다른 날 같으면 벌써 꿈나라인데 가족들 다 자는데 깰까봐 이어폰 끼고 듣다가 사연 보내요 하셨네요 아 낮잠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었네요 설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괜찮지 않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설밤에 찾아왔다가 벗어나지 못하시고 계속 함께하게 되는 우리 설밤 가족들이 많거든요 이제는 낮잠을 안 자도 그래도 오게 되실걸요? KBS쿨 FM 설레는 밤 김예은입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과 함께 할게요 1부 끝곡은 탐미슈의 디스코 예스입니다 4930님의 신청곡이에요 1부에서 만나요 2부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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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콩이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으로 한결 편리하고 강력해졌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에 콩을 깔아보세요. 전세계 어디서나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간편하게 다시 듣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들을 수 있는 콩! 지금 바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보세요. KBS 콩을 심으면 스마트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설레는 밤 김혜원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KBS 쿨 FM 오늘 하루 그대의 귀를 지켜주는 밤 고된 하루를 마치고 피를 씻겨주는 밤 라디오에 몸을 맡긴 채 들어보면 12시부터 2시까지 몸이 풀릴 때까지 포근한 말투와 따뜻한 위로의 말까지 설레는 밤 설레는 밤 김혜원입니다. 악기는 가사 한 구절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노래 한 조각 오늘 노래는 김상준님이 보내주셨어요. 2년 정도 다닌 회사에 쿨하게 사직서를 던지고 나왔는데 기분이 이상하네요. 그동안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앞으로 다른 데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 소심한 오빠들의 이별 맛집 들으면서 추억으로부터 이별 해볼랍니다. 먹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은 정말 친구랑 온 거예요. 다음에 꼭 같이 올게요 우리. 시원섭섭한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이 곡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김상준님의 신청곡이에요. 소심한 오빠들의 이별 맛집 소심한 오빠들의 이별 맛집 그죠? 그러고 보니 우리 참 많이도 찾아다녔다 가는 동네 집집마다 우린 같이 꼭부터 먹던 그 음식 추억들 뿐인데 안녕하세요 마주오니 오랜만이죠 잘 계셨죠 오늘은 그냥 친구랑 왔어요 아니에요 헤어진 건 아니에요 웃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멈크로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은 정말 친구랑 온 거예요 다음에 꼭 같이 올게요 우리 우리 하나 변한 게 없어서 괜히 속상하더라 우린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안녕하세요 아주 멀히 오랜만이죠 잘 계셨죠 오늘은 그냥 친구랑 왔어요 아니에요 헤어진 건 아니에요 웃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멈크로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은 정말 친구랑 온 거예요 다음에 꼭 같이 올게요 우리 우리 숙대한 날 껍데기집 했었던 곱창집 아저씨도 여전히 널 여전히 널 아쉽더라 les 내가 좋아했던 곱창집 우리가 항상 먹던 바빵집 한 번쯤 그냥 이렇게 와보고 싶어서 모든 게 선명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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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this song I'm not in love So don't forget it It's just a silly face I'm going through And just because I call you up Don't get me wrong Don't think you've got it made I'm not in love No, no It's because I'd like to see you But then again That doesn't mean You mean that much to me So if I call you Don't make a fuss Don't tell your friends About the two of us I'm not in love No, no Let's make a fuss Let's make a fuss Let's make a fuss Be quiet Big boys don't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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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know you know it doesn't mean that much to me, I'm not alone, no, no, it's because you wait a long time for me, oh, you wait a long time. I'm not alone, I'm not alone. I know you know it doesn't mean that much to me, I'm not alone. 줄리아 마이클스와 셀레나 고메즈가 함께한 엔자이어티에 이어서 K73985625님의 신청곡 10cc의 I'm not in love 듣고 왔습니다. 9156님이 중1학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 게 처음인가 봐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제 얘기는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저한테 호감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누나가 해답을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친구들한테 너의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야. 아마도 한 99.9% 정도?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을 떠올리지 않고 입으로 뱉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굳이 이 친구의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 게 처음이고 또 쑥스러워서 직접적으로는 말 못하고 친구들한테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해답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9156님이 리드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너 좋아해. 이렇게 마음을 한번 확실하게 고백해보길 바랍니다. 전달하고 싶다면? 5599님이 중3 여학생입니다. 친구랑 싸웠어요. 무작정 던진 말이었는데 친구한텐 상처였나 봐요. 너무 미안해서 공부에 집중이 잘 안되네요. 앞으로는 한마디 한마디 신경 써야 된다는 걸 깊이 깨달았어요. 하셨네요.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죠. 원래 말이 주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 신중하게 내뱉어야 한답니다. 또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거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친해지기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친구한테 한번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인사를 전하면 내 마음도 훨씬 더 편안해지고 그 친구의 마음도 좀 풀어지지 않을까 대신 말을 전할 때는 진심을 꼭 눌러 담아서 전하길 바랍니다. 글로든 말로든 진심으로 전하길 바래요. 그냥 미안해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알았죠? 선하은님의 신청곡 곽진원의 나랑 갈래 듣겠습니다. 햇살 따뜻한 날에 나랑 여행 갈래 다시 난 돌아오게 아주 먼 곳으로 햇살 따뜻한 날에 나랑 도망갈래 다신 못 돌아오게 다시 못 돌아오게 다신 못 돌아오게 아주 먼 곳으로 나와라 갈래 나랑 갈래 나랑 갈래 나랑 갈래 나랑 함께 가지 않을래 햇살 따뜻한 날에 나랑 여행 갈래 다신 안 돌아오게 아주 먼 곳으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나랑 함께 가지 않을래 햇살 눈부신 날에 나랑 돌아갈래 다신 안 돌아오게 아주 먼 곳으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나랑 함께 가주지 않을래 햇살 따뜻한 날에 나랑 사라질래 너랑 다 둘이서만 나는 먼 곳으로 나랑 가주지 않을래 말을 하고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는 사이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비밀처럼 계절이 흘러 상처들이 암으로 가면 설레이던 너는 설레이던 너는 한 편의 시가 되고 너무나 너무나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져서 가끔씩 오는 눈을 감고 내 너와 난 사랑을 하던 날들과 헤어지던 나는 난 간직하게 돼 너무나 그리워져서 너무 그리워서 너의 이름으로 부르곤 해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넌 내 안에는 있나봐 있나봐 날들과 설레이던 너는 설레이던 너는 한 편의 시가 되고 너무나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져서 가끔씩 모두 눈을 감고래 너와 난 사랑을 하던 날들과 헤어지던 나를 난 간직하게 돼 너무나 그리워져서 너무 그리워서 너의 이름으로 부르고 내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내 안에 늘 있나봐 너무나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져서 너의 이름으로 부르고 내 너무나 그리워져서 너무 사랑해서 난 내 안에는 있나봐 너무나 그리워져서 너무 사랑해서 내 안에 있나봐 잠을 미루고 새벽 과제를 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생활에 지치네요 이번에 학점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되고요 왕복 4시간 30분 통학하고 있는데 몸도 마음도 조금은 힘드네요 유유유 하셨습니다 아 왕복 4시간 30분이면 한번 가는데 2시간 15분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건데 아침 수업이면 정말 꼭두 새벽부터 나가야 되는 거죠? 너무 피곤하겠다 아무리 기운을 내보려고 해도 이게 몸이 지쳐버리면 힘을 낼 수가 없거든요 방법이 없는데 거기에 과제까지 많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내가 내 몸은 지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건강을 지키는 쪽에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음식도 먹으려고 해보고 영양제 같은 것도 잘 챙겨보고 몸이 안 좋을수록 안 좋은 컨디션일수록 그런 걸 신경 썼을 때 좀 갭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신경 써보길 바랍니다 학교 가는 길에 이거 마셔요 비타민 음료 쿠폰 보내드릴게요 음 플레이 광명점님 남편한테 리모컨 뺏기고 투덜거리면서 방에 들어와 듣게 된 라디오 아무 생각 없이 어플 콩을 켰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시간까지 쭉 듣고 있네요 자야 하는데 끝날 때까지 못 잘 듯 하네요 하셨어요 아 설밤 마성의 매력 헤어나올 수가 없죠 네 은근히 집중이 돼서 이게 중간에 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새벽 2시라고 해요 마지막 곡을 듣는 순간에 이제 아 내가 이걸 계속 듣고 있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제 밤 12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남편 분한테 리모컨을 먼저 넘기시고 라디오 들으러 오세요 하셨죠 같이 들으시면 더 좋고요 같이 들읍시다 그게 좋겠다 자 다음 곡은 캐롤라인 펜넬의 곡입니다 Say It In The Silence 들을게요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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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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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롤라인 펜넬의 Say It In The Silence에 이어서 Earth, Wind & Fire의 After The Love Has Gone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대훈 님이 봄이 오니 마음이 작고 콩밭으로 가서 업무 실수가 잦네요. 괜히 봄 타만 하는 것 같아 봄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일하기 싫은 사실은 일하기 싫은 요즘 제 상태가 문제인데 말이죠. 아무튼 남자도 아무튼 남자도 봄 탄답니다 하셨어요. 마음이 마음이 콩밭에 가요. 어떤 대사고 하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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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는데 어떤 대상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에요. 아, 근데 긴 거 아니에요? 앞에서 피디님이 아니라고 절레절레 하시는데 그냥 일하기 싫은 상태일 거라고 하시는데 그래요. 뭐 여자는 봄을 타고 남자는 가을을 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남자도 봄 탈 수 있고 여자도 가을 타죠. 그리고 사람이 늘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그런 좀 실수가 많은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잘 또 수습하면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또 일을 사랑하게 되고 더 보람을 느끼면서 기쁘게 일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럴 때 또 한 번 성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대훈님. 혹시나 그 마음이 콩밭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그 대상이 있다면 대상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든 아니면 다시 한 번 사연을 디테일하게 주시든 제대로 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윤지원님이 저는 요즘 너무 슬픈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신가 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할아버지와 보낸 추억이 정말 많았어요. 누구보다도 손녀가 짱이라고 응원해 주시고 챙겨주셨는데 그동안 제가 걱정할까 봐 아프신 티를 안 내셨나 봐요. 제가 평소에 좀 더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워요. 저희 할아버지 얼른 쾌유하실 수 있게 예디와 청취자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멋진 우리 할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하셨네요. 누구보다 늘 나를 응원해 주고 누구보다 내가 최고라고 항상 해주고 제일 날 사랑해 준 할아버지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정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훌훌 털고 일어나시길 제가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설밤 가족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같은 뜻으로 할아버지님 얼른 퀴차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원님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할아버지 옆에서 힘이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정진희님의 신청곡 김창원과 아이유가 함께한 너의 의미 들을게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손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네 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술수께끼가 되네 슬프는 가니여겐 코스모스로 피고 부져불어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개구름 위에 선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문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네 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프는 가니여겐 코스모스로 피고 수추불어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개구름 위에 선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문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슬프는 가니여겐 코스모스로 피고 수추불어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개구름 위에 선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문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네 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핸드폰 시계를 보고 어제 준비한 옷을 입고서 서둘러 집을 나서죠 매일 즐겨 듣던 노래를 혼자 흔들거리고 익숙한 네 빌딩 사이를 혼자 걷고 있죠 Monday, Tuesday, Everyday 그럭저럭 낮잘지네 친구도 많이 만나고 요즘엔 오는 일도 많아졌어 너의 있던 Spring & Fall 시간은 빨리 가는데 왜 나는 제자리에서 널 기다리는지 너와 같던 커피숍 우리 둘만의 커피숍 내 향기가 나는 이곳에서 동원이 앉아있어 아직 잊지 못했어 우리 기억이 남았어 나도 모르게 또 버릇처럼 여기 왔는지 몰라 Yeah 찬란거리는 네 머리 Girl 새하얀 티셔츠에 시니커스 새침한 걸음걸이 꿈속에서 널 보지만 이제 설레잖아 Girl 진한 커피향이 사라지듯이 넌 이미 헤쳤지 무덤덤해진 크게 아무렇지 않게 걸어오니 커피숍 익숙해 네 몸에서 나도 널 가름을 향해 Monday, Tuesday, Everyday 그럭저럭 낮잘진해 날에는 잠도 잘 자고 슬픈 영화도 넌 무엇일 잘 봐 So going to Spring & Fall 모든 게 변해가는데 왜 나는 제자리에서 널 기다리는지 너와 같던 커피숍 우리 둘만의 커피숍 네 향기가 나는 이곳에서 널 많이 앉아있어 오 아직 잊지 못했어 우리 기억이 남았어 나도 모르게 또 버릇처럼 여기 왔는지 몰라 너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묻고 싶어 아주 가끔 이젠 느끼한 파스타도 난 잘 먹는데 How about you 아직도 페이크를 해 뭐 먹는지 찾은 익숙해지는 너와 무삼도 꽤 괜찮아 네 사식에도 웃음이 나죠 햇살 가득한 천가에 기대 내 영화도 꽤 좋아 내 영화도 꽤 좋아 너와 같은 커피숍 우리 둘만의 커피숍 네 향기가 나는 이곳에서 또 많이 앉아있어 오늘 아직 잊지 못했어 우리 기억이 남았어 나도 모르게 또 버릇처럼 여기 왔는지 몰라 여기 왔는지 몰라 내 오늘도 그댈 탐을 말이 없는걸 뜸을 들이다 그댈 추억하오 늦은 밤 꺼내서 미안해 누구를 위한 그 사랑 노래를 가을 gewiss un- 꽃만 방 정든 훈장을 쥐고 세상에 그대 젊음이 울리면 난 기억을 잃고 다시 태어난 때도 모르고 싶어 때를 써요 빛의 대두리를 그리고 주위를 맴도는 만큼 달이 될게요 내 맘은 무뎌지지 않으니 익숙해지지만 말아줄게 깊어질수록 슬피운 것도 아닌 붓을 빛처럼 나 살아갈 테요 후 빛의 대두리를 그리오 주위를 맴도는 만큼 그 달이 될게요 비록 그대의 사랑이 될 순 없지만 감히 그대 왔던 세상을 떠올리는 인사랑이 아니길 우리 속한 마음 정리하지 못한 어울리지 않는 마음 달고 그댈 바라본 내가 밉소 왜 나는 마음마저도 노력하고 깊어진 내 맘은 그대의 사랑이 될 것 내 오늘도 그댈 탐을 말이 없는 걸 정진희님의 신청곡 김창환 아이유의 너의 의미 그리고 0653님의 신청곡 BAP의 커피숍 그리고 베가의 테두리까지 세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이 밤 목소리를 들려줘 설레는 밤이 되게 속삭여줘 지친 나를 안아줘 따뜻하게 그래 넌 날 알아주는 위로가 돼 Hold up Okay I know 너와 함께라면 좀 외롭고 차가운 이 밤도 따뜻해져 고마워 설레는 밤이야 나도 시험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놀러 왔어요 그냥 잘까 생각했는데 예디 목소리 들으니까 힘나네요 1383님 어 왜 자기 전에 양치 안 하면 찝찝하잖아요 설밤도 거의 그런 존재가 아닐까 잠깐이라도 듣고 자야 마음이 편하고 에너지도 충전되고 잊지 말고 들러주시고요 오늘 밤 2시부터 5시까지 쿨 FM 수도권 계획 정파가 있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글랜 한사드의 Maybe Not Tonight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할 거예요 설레는 밤 김예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guitar solo Echoes of another time Playing lightly on my mind There's many rivers still to cross To temper the bitterness in love And though what you say is true This might be it for me and you Maybe we can draw that line Maybe another time Well I wanna do what's right But maybe not tonight I'm beginning to draw the line I'm beginning to draw the line It's hard to make it I'm gonna draw the line I'm gonna draw the li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